연속 IC 거기 자체가 진양가가 평당 3000인가 있을걸요 평당 거기 상가니까 10평이면 사먹게 어마무시하죠 거기 뉴스에 말 나오면 커넬로에요 송덕 커넬로 그래서 가면 어마무시하게 좋아하죠 장사의 신이한테 나보고 장사의 신이한테 왜 나 하면서 웃겨 죽었어 본인이 잘 된거지 본인이 장사의 신이지 저는 모습입니다 항상 얘기하죠 메밀촌 그렇게 큰 식당 운영하려면 메밀촌 메밀촌 이름이 이름이 하지않아요? 이름이 메밀초로 바꾸지 않았었어요? 제가 기억해서.. 아아 우리 밀.. 근데 왜 헷갈리지? 아 그냥 쓰라고 했다 네네 좋아